숲속의 생일잔치 할머니떼개요 할머니떼개는 왜 가는데? 오늘 할머니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생신 자체에 쓸 음식을 가져다 드리려고요 오, 그래? 아주 착한 아이라구나 그런데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는걸? 그 바구니 속에 뭐가 있는지 좀 보여줄래? 하얗고 고소한 우유가 있어요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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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더 맛있는 거 없어? 냠냠 맛있는 빵도 있어요 빵 빵 맛있겠다 또 다른 거는? 오도독 오도독 달콤한 사탕도 있어요 사탕 사탕 아니야, 아니야 사탕 말고 맛있는 게 더 있을 것 같은데 따끈따끈 속이 꽉 찬 만두도 있어요 만두 만두 만두도 정말 맛있겠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겠지 사르르 입에서 녹는 차가운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그게 다는 아니겠지 이게 다예요 이젠 다 없어요 그래? 꼬마야 내가 지금 배가 고프거든 그 음식 내가 먹어야겠다 안돼요 할머니 갖다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? 그렇다면 할 수 없이 너를 잠깐만요 내 생일을 축하해 준다고 다른 동물 친구들이 더 오기로 했단다 이제 올 때가 됐는데 다른 동물 친구들이 더 온다고? 누굴까? 꽤, 꽤 생신 축하드려요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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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뒤뚱뒤뚱 꽥꽥 오리네 누가 왔을까?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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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충깡충 잘도 뛰는 토끼네 할머니, 제 선물이에요 이번엔 누굴까? 다람쥐 다람쥐 아작아작 도토리를 좋아하는 다람쥐네 전 도토리를 선물로 가져왔어요 누구세요? 고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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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, 야옹야옹 장난꾸러기 고양이구나 야옹 이번엔 마지막 손님이 가본데? 들어오세요 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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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도망갈래 우와, 늑대가 도망갔다 할머니, 생신 축하드려요 아휴, 그래 그래, 얘들아 멋진 생일 잔치를 열어줘서 고맙구나 고맙구나 아휴, 그래, 얘들아